어지럽긴 하네 와 진짜 다행이다 1번 사실 오늘 뭘 해보고 싶어서 왔냐면 양피지 싸져가지고 양피지도 싸지고 데캡도 이제 버프를 먹었잖아요 1쿠어 부여왕 2쿠어 이제 라바돈 부여왕 라바돈 카사린을 하는거야 대천사는 3쿠어로 가고 리드 안났네 몰라 판테온이네 그죠 잘해봅시다 맞더라도 먹고 싶은데 이거는 아니 얘도 더블리 실수했어 없다 아 오케이 양피지 싸우겠습니다 저렴해진 양피지 근데 이렇게 밀면 굳이 갈 필요가 없죠 바톰 네이슨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깝깝이 헤일이 좀 힘들어하는데 그죠 저렴해진 양피지 바로 구매 뭐? 양피지야 1100원?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이건 좀 안좋은데? 이건 좀 안좋은거 같은데요? 이어헤헤헤헤헤헤헤헤 터네인드 탐 아니 퇴일 쪽에서 하면 안될거 같은데? 억지로 풀려다가 우리까지 망해 리신아 그냥 미드 오지 호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그냥 판테온 잡지 그냥 바텀 가지 망했군 게임이 망해버렸군 200원 지신 있거든요 한번 피해주면서 가버려 어 너무 아프다 오 쟤 앞으로도 좋은데 심지어 아펠리오스가 어 어 어 아펠리오스 인생이 망해버렸는데 그죠 아까비 집중하시네 으취 피해주면서 도와줘 아 아 와우 아 흠 죽지가 않은데 이런 게임은 그래도 아 켈 노공이구나 락을이 됐는데 이러면 나도 죽었다 아 2킬 딴 건 낫지 않다 그죠 대화골도 2개 해명은 죽긴 했지만 어 리신 살았나 오케이 리신 살았으면 다행이지 아 오 멘스터 2까지 사비 아 아 아 아 지배 쪽을 써야되나 그러면 아 아 좋은데요 상대 굳었는데 오케이 잡았다 나 저것도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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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여기 들어온다고? 잡을 수 있어? 뭐야 오케이 도와줘 그렇지 수호 걸리면서 도로 피해주면서 무빙 무빙 위아래 무빙 에라이 나이생 좋았습니다 이즈공 조심 오케이 아니 판테온 레벨 왜 이렇게 높아? 왜 14레벨이야? 못 돼서 얘 레벨 왜 이래 기념 지우면서 딱 들어가면서 딱 가버려 어 아니 뭔 카밀이요 아니 대체 왜 어땠어 여기서 나온거지? 어 어 헬프? 헬프 야 가자 가자 반드시 잡아야지 이런거 너 노공이잖아 카밀아 까 좀 까 버려요 이 바보같은 녀석 오오! 죄송합니다 다시는 까불지 않겠습니다 좋아주세요 어? 그럼 가면 안되겠는데? 가위 어? 어우 맛있어 꿀맛? 맛이 좋네요 사이드 다 이길 것 같은데 이제? 그쵸? 3이라도 내가 안되지 않을까? 가위 길 것 같나 너가? 절대 안되지 캠차이를 봐 친구야 나 좀 잘 컸다고? 어어? 싸울까 그냥? 어? 하지 말걸 피해주면서 어어? 아 근데 리신이 왜 안 죽냐 근데? 리신 잡을 딜이 없나? 왜 이렇게 앞해 근데 팀 수고했습니다 2등 보고요 아 아니 이걸 못 먹어? 파텀 저버려줬으면 어떡함? 유미한테 당해버렸네? 그쵸 어어? 아니 안좋은데 이러면? 무시무시한데? 니달리 창 날아오는거 아니겠죠? 아 드브 미하다 얘들아 어 에라 모르겠다 나 이거나 밀란다 볼라레후 죽었다 이케 오케이 나쁘지 않아? 아니 그거는 어 난 모르겠다 아니 얘들아 아니 우리 이러면 못 이겨 그냥 이길 수가 없음 어 어우 맛있다 대화골도 좋아요 이런거 아니 비해군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 계속 죽는 소리밖에 안 들리니 어떻게 이길만한가 16 어 16 찍으면 할만할지도 이긴다는 보장은 없음 이런거 좋아 여기 텔포 딱 좋아요 맛있는데 이런거 아 아니 이거 더 들어갔어야 됐나 보지? 우리 빠졌으면 안됐나? 딱 좋았잖아 얘들아 여기서 빠지면 너무나 아름다운건데 그걸 왜 더하니 진짜 너무 아쉬운데 이제 일단 노플 어지럽긴 하네 와 진짜 다행이다 1번 아 모르겠다 이거 밀어 더 밀어 더 밀어 돈 벌어야 돼 지금 돈 벌어올게 얘들아 좀만 버텨봐 오케이 돈 벌어오는 중 이지덜있다 많이 벌었는데 돈 나 템 좀 비빌만 할지도 16만 찍으면 이거 좀 잘 컸음 님들 다행이다 사비 아 좋았는데 야 나 16만 찍고 올게 16 찍으면 내가 보답할게 나 대학만 보내줘 얘들아 내가 또 죽었니 아 이거 참 하는게 맞나? 에라 모르겠다 야 가자 뭔데? 좋아요 여기까지 할까? 여기까지 해야겠다 루시안 나오니까 막을만 하지 않을까? 억제기 하나 정도야 그죠? 막을만 해 일로 오긴 하는데 상대방 뭔데? 좋아요 야 오케이 여기까지 이득 많이 봤다 되는거 맞아 얘들아? 야 됐다 곧 좋았습니다 막아 막아 이 게임 아직 모른다 너 좀 잘 컸어요 와 큰일났는데 이러면 와 큰일났는데 이러면 와 다행이다 도망가야되 도망가야되 살아남아 얘들아 나 안본다 다 죽었다 호 비사 아 오찌 뭐 안되니 얘들아? 뭐 안되니? 아 나이스 트라이 자비 아쉽네 아쉽네